크리스천 헤롤드 방송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롤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롤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롤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용규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위탁받은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탁받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언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블라나 개바나 사도 바울의 당파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당파가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게는 아블라 당파가 있고 개바 당파가 있고 또한 바울의 당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블라나 개바나 바울의 당파의 지도자를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권으로 생각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금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위탁받은 사람들은 제멋대로 어떠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탁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보금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무에 대한 비판은 오로지 그 일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끈안에 속한다고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위탁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만 의식하는 우리 모든 송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청직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일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래 이 일꾼이란 단어는 그때 당시에 3단 그 배가 있는데 그 배를 겔리선이라 합니다. 3단 배가 있는데 그 맨 하단에서 노를 짓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배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들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큰 노를 지어서 배가 갈 수 있게 열심히 노를 짓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를 잡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노 젓는 사람은 열심히 노만 져면 됩니다. 방향은 배 위에 있는 키를 잡은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배는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키를 잡은 사람의 그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배가 가는 거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짓는 그 사람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노만 짓는 것이지 키를 잡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는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일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배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배 위에 타고 있는 성격들은 그 사람들은 배 밑바닥에서 열심히 노를 짓는 그 노를 짓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노를 짓는 사람을 잘 알아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일꾼이라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월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청한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의 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자신들을 남들에게 자랑하기 바쁜 오늘 우리가 아니라 겸손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한 그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일을 위탁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 위탁한 사람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앞서기 위해서 일꾼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또 하반절에 보면 비밀을 맡은 자라고 나옵니다. 이 비밀을 맡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면 청직인 것입니다. 일꾼 중에서 가장 큰 근안을 갖게 되는데 주인의 전재산과 또한 일꾼들을 감동하게 되고 또한 물자를 지급하고 분배하고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종일 부를 때 청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직이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큰 집에 보면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다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하반절에 비밀을 맡은 자는 청직이라는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청직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청직이가 가장 큰 근안을 가지고 있고 주인의 전재산을 관리하고 일꾼을 감동하고 물자를 지급하고 분배하는 큰 일을 하지만 주인이 볼 때는 그도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직이가 많은 근안이 있고 많은 그 일들을 감동하고 책임져지지만 주인이 볼 때는 청직이도 하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청직이로 부르신 것인데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위탁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오직 맡은 사람의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종의 그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운영위원장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고 또 재정을 맡은 분들이 있고 우리 성가대회가 있고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목장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중책을 맡고 직분을 맡았다고 우리가 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맡은 직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낫고 다른 성도들보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대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일에 충성하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직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열심히 봉사한다 못한다 우리는 항상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만은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든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휩쓸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을 가시하게 되고 독선에 빠지게 되고 자만에 빠지게 되고 자기 도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를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해도 그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봉사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다 만천하에 오늘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기 어떤 동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럴리나여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신이라 오늘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구애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많은 분파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볼로나 개바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파가 되었고 교회도 이렇게 보면 계파가 이렇게 생기고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또 그것을 떠나서 각 사람들이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할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게이치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에 구애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의 감축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늘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겨진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난 판단하지 않으라고 우리가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군 영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우리가 충성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제 2016년도도 맨날이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보내고 2017년도부터 새해 새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충성해야지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은 이 마지막 남은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일꾼에게서는 내일이 없습니다. 청지기에게서는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그 주인이 다음날 일을 맡기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대강 보내고 내일 열심히 해야지 또 내일 되면 또 내일 내일 미루타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이 끝날 것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것은 일꾼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내일 주인이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일을 맡긴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 정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인께서 보시고 우리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 방주교의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겸기하고 정말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그 노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 가운데 그 비판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맡겨진 그 사명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른 사람 판단에 다른 사람의 말에 기를 기울이지 마시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에 달려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그 일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충청받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희들 붙들어주시옵소서 2016년 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하자여 간절히 기도 들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쾌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에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arcofnoa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모체기관인 준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에 박창영 이민국 공인 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13435-9600, 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여덟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만일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통치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통치해 주실 때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 천국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느 때 진정으로 완성이 되어지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더불어 왕로로 타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바로 그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제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성도는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할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세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열 사람이 모두가 다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 사람 중에서 다섯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섯은 신랑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열 사람이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 열 사람은 지금의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다섯은 주님을 만났는데 다섯은 주님을 못 만났다면 이거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분을 기쁨으로 만나고 천국 잔치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 둘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정말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완성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스케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열 처녀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저와 우리 성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신앙 생활이 아니고 모두가 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서 정말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그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 나라에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이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단 한 사람도 나고자고 없이 모두가 다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바로 신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이 마지막 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냐 첫째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 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왜 깨어있어야 돼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날과 그땐는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뭐 항상 잠을 못 자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바로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수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무뎌지도록 그렇게 세상은 계속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영이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세상은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속히 안 오셨거든. 그러니까 졸며 잤는 이 열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아, 이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랬을 때 마태문 24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계속해서 외쳤지 않겠습니까? 경고의 나파를 불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이만데도 불구하고 다 홍수로 멸해지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신다, 오신다 하는 그런 그 징조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다는 것은 그냥 갑자기 태어나신 것 같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동력녀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다 말씀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심령이 무뎌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해론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랬을 때 에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해론 왕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불러서 어디에서 이 아기가 태어나겠느냐? 알아보니까 베들렘입니다. 다 얘기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완악하고 닫혀져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뎌 있으니까 전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죠. 서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메시야를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귀하신 주님을 모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고 우리가 성가제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행사들을 갖고 있지만 정말 이 영적으로 그 심령이 무뎌져 있는 사람은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주시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내 안에 정말 내주하셔서 바로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주님 오실날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이 정말 주님 만날 그 시간에 당황하지 않냐고 정말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가 지혜예요? 지혜로운 것이 뭡니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이 기름을 왜 준비했어요? 신랑이 더디 오신다 하더라도 이 등이 꺼지지 않도록 이 기름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최악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대비한 거죠. 이게 미리 바라보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보면 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문 30장 25절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아무리 미물인 개미도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름에 이 앞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업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닥칠 이런 상황 유행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이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앞을 내다보고 개발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메이커,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당시에 사실 노키아라든지 모토롤라라든지 소니는 삼성보다 훨씬 앞서가던 잘 나가던 기업이었습니다. 앞을 미리 내다보는 지혜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잘 나가던 기업들도 다 후발주자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앞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 이것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현상을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유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로 일곱인 일곱인의 재앙에 대해서 일곱인을 뗐을 때 이 나팔 재앙이 계속해서 차례로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요한을 통해서 게시해 주셨거든요. 왜 이걸 공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로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안다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지혜냐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미리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4절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르되 주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있잖아 무슨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내다볼 수 있는 한몫이 없었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소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로 작정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롯의 가족들은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롯이 이제 사회들과 그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빨리 우리가 이성을 떠나야 되겠다 피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롯의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렇습니다. 무슨 이 좋은 세상에 그런 일이 생겨지겠습니까? 미리 바라보는 지혜를 갖지 못했던 그들은 유황불로 심판을 할 때 다 그곳에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억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아니 무슨 아니 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이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졌을 때 결국은 나중에 크게 낭패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날이 가까울수록 미리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내 신앙에 준비를 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준비하라는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아무리 신랑이 늦게 온다 하더라도 걱정 없고 평안하도록 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 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 나머지 다섯사나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기에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기름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 뭐냐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성령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눠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믿음을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올 수도 없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을 해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아 목사님 나는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들림받아도 그냥 같이 다리 묶고 자면 그냥 혹시 올라가더라도 같이 올라갈까 올라가다 떨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줄 수가 없다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믿음을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신앙은 어떻게 나눌 수가 없다니까 이것은 자기 신앙은 자기가 확실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냥 은혜가 충만하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중에서도 한 사람씩 한 사람 아주 미꾸라지 같이 살살 빠져나가면서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 받아야 돼요. 다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돼요. 확실하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들림 받으려면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은혜교회 다녔기 때문에 들림 받는 게 아니죠. 은혜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냥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은 확실하게 점검해봐라 이거예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 있냐 주님 언제 오셔도 내가 들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준비됐냐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도 내 부모님이라도 내 아내라도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주님 앞에 껍데기 성도 대지 말고 경건해 능력이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능력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진짜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준비된 사람만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사도바울처럼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죠. 한해를 보내면서 왜 우리가 비상 심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영만리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을 잊을 수 없잖아요. 지금 조국이 너무나 풍전 드너와 같은 그런 어려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가지고 상상을 추월하는 그러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너무나 그동안에 성경에서 너무 많이 멀어진 그런 정부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냐 하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게시와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주님이 주시는 영적 안목을 가질 때 바로 앞을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가 다시 한번 이번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전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목사님은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는 좀 안 나오셔도 될 텐데 또 월요일날은 목사님 쉬는 날인데 뭐 새벽에 또 나오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그냥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자기 신앙 자기가 관리하지 않냐면 절대 목사 장로 세상 없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그냥 확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곤두박질 치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오래했다고 하는 어떤 경력과 그리고 신분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잡아줄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주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너무 많이 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까지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 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 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으 홈쇼핑월드 차홍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홍큼씩 빠지다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외부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외부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월드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자연정열료법 또는 자정요법이라고 약물이나 의료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자연의 원리 하나로 거의 모든 병을 고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민간요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시간에 민간요법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각해보실 것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피검사를 하는데 그 이유는 피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으로 피를 검사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여서 피 1g만 가지고도 간세포의 염증 정도를 판단하는 GOT나 GPT의 수치 요산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 피검사가 나오게 됩니다. 피에 이상이 없으면 건강한 것이고 정상수치 정상수치 어긋나 있으면 어떤 병이 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피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피가 나빠져 생긴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간경화와 같은 병이 있고 나쁜 피라고 하는 어혈이 체내에 오래 머물러서 나타나는 파킨슨병 뉴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전신 홍반성 낭창과 입안과 신체의 일부분이 자주 허는 버젯트 병 같은 자가 면역질환이 있습니다. 만병을 예방한다는 수족 온역법은 주무시기 전에 큰 그릇에 아주 더운 물을 발목까지 잠길 정도로 붓고 약 30분 정도 담그는 것이 바로 수족 온역법 입니다. 몸 전체를 담그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반드시 발목까지만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물에 천연소금 한 숟가락을 넣고 물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더운 물을 미리 준비해 두셔서 온도를 유지하면 말초신경부터 서서히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는 원리로써 상당히 신기한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냉이 있는 여성도 이 방법을 15일정도 하면 완치될 수 있고 한달정도 하면 평균 10파운드 정도 체중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매끌매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계속 꾸준히 할 경우 혈액순환이 잘되므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를 검사하는 것이나 수족 온역법이나 모두가 피로 인하여 생긴 병이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병을 치료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피검사를 한 사람은 많이 보았어도 어떻게 하면 깨끗한 혈액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피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소판의 주역할은 지혈작용이고 백혈구는 병균들을 잡아먹는 면역활동을 하며 적혈구는 체내의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혈액은 3일 또는 7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운동을 반복하여야 하는데 영양이 부족하여 반복운동을 하지 못할 때 혈액은 어혈로 변하게 되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미네랄을 드시면 혈액의 영양이 공급되면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3일 정도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해 드립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입니다. 낫지도 않는 의약품의 습관처럼 매달리지 마시고 한 번쯤은 기적의 영양제를 체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원기장의 성교단의 인마 누에를 함께하시면서 이 새벽 울디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의 이름 이마누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이마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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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이마누에 우리와 이마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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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누에